대훈이 폐에 오롯이 소개해드리던 대훈상회가 2-57에서 같은 2층 2-18로 옮겼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.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. 3층 주차장에서 에스컬레이터 내려와가지고 바로 첫 골목인데요. 여기 낮에는 저녁에 8시 반까지 하시니까 우리가 아시고 낮에도 오시면 돼요. 지금 여기 주말이나 공휴일은 이렇게 가족분들이기 때문에 좀 뒤집어 보이지만은 4분이 먼저는 좀 넓었었는데 지금 좀 좁아요. 그래도 4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오후에서 하시니까 빠를 겁니다. 다른 데 하시는 것보다. 가격도 오르시면 기본적으로 큰 거가 기본이 2,000원이고 폐하는 게 4,000원입니다. 근데 민어나 이런 거는 1,000원 정도도 높습니다. 다른 데도 그래요. 그거 참고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낮에 이렇게 갑자기 오셔가지고 회 하실 때도 좋고요. 새벽에 여기는 아마 나오시면 있을 겁니다. 4시부터 이렇게 하시니까 참고하시고 오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연어나 미리 손질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. 헬서비스 이거는 추가로 하는 거니까요. 사장님들 보시고 찾아오세요. 2-18입니다.